무리뉴 감독 체제로 토트넘이 재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도 크죠 반면에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국내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거나 또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국도 그래요 보니까 레드낙 감독도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좀 했고 캐러거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하고 물론 몇 가지 기대 포인트도 얘기하지만 이런 건 조금 우려스럽다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리뉴 감독 체제로 재편한 토트넘 걱정되는 4가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일단 기존 전술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건 뭐 분명히 보입니다 토트넘의 기존 전술 역시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죠 어떻게 했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과 수비의 전환도 빠르고 압박 전방도 상당히 전진해가지고 압박도 많이 하고 이런 축구를 했었죠 포체티노 감독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포체티노 감독을 아르헨티나 쪽에서 뭐라고 어디에 문파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냐면 비엘사주의를 얘기합니다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지금은 잉글랜드 리즈 유나이티드의 감독입니다 비엘사가 비엘사주의 그러니까 닷공이죠 비엘사 하면 뭐 그냥 공격축구 아닙니까? 슬립백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래서 이런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와 무리노 감독은 밸런스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약간 몸의 중심이 뒤에 있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게 시즌 도중에 이렇게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축구의 결이 완전 다른 결인데 이거 잘 될까? 만약에 시즌 앞두고 그냥 뭐 훈련부터 쭉 해왔으면 그리고 또 그거에 맞는 선수를 쭉 뽑아놨으면 좋겠는데 기존 팀 기존 선수 그대로 전술만 바꾸면 시즌 도중에 어떨까? 이게 일단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무리노 감독이 자기 전술을 당일 쓰죠 아니 그러면 무리노 감독이 뭐 아 전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포체티노 감독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당연히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술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포메이션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적절한 선수들을 넣는 겁니다 선수단의 변화가 불가피하죠 물론 당장 뭐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겨울 때도 얘기 들어보니까 돈 안 쓴다며요 일단 당장은 선수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충분히 바꿀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선수단의 변화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충돌이 또 일어나느냐 레비 회장하고 스타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이런 거잖아요 저비용 해서 성적 내 이거 아닙니까? 짠돌이잖아요 돈 안 씁니다 이적 시장이건 연봉 주급이건 돈 별로 안 씁니다 근데 무림류 감독은 어때요? 고비용 돈 씁니다 돈을 일단 지르죠 질러서 일단 1, 2년 차 했다가 3년 차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만 돈을 계속 네임드들 좋아하고 검증되어 있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선수 잘 안 키웁니다 무림류 감독은 그러면 약간 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레비 회장은 조금 이름이 덜 알려져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키워서 파는 형태로 가져가는 저비용 구조 무림류 감독은 고비용 선수 그냥 검증된 선수 딱 해가지고 네임드 해가지고 성적 내는 이런 제 건데 이런 의미에서 약간 자강두천의 느낌이 좀 납니다 자존심이 강한 두천제가 레비 회장과 무림류 감독이 아 이 자강두천으로 크게 한 번 충돌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조율을 할까? 누구 하나는 자존심을 꺾거나 누구 하나는 방향을 좀 선회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 자강두천에 대한 갈등 구조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변화들이 전술 변화도 있고 선수단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쓰임을 받고 누군가는 쓰임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선수단 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불만과 갈등이 쌓이게 되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전술적으로 피지컬이 있고 수비적인 선수를 좋아해요 미드필더에 그러면 누가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해리 윙크스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해리 윙크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해리 윙크스는 불만이 쌓이고 그에 대한 갈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애매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마상 계속 얘기 드리는 에릭센이라든지 알더웨이럴트 베르통원 혹은 대니로즈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또 밀려난다든지 이러면 또 역시 불만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불만이긴 하는데 터져나올 공산이 높죠 큰 변화 속에서 이런 게 많이 폭발할 경우 이게 통제가 될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보면 이거는 포그바와의 논쟁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포그바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막 포면화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이래서 좀 시끄러웠는데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니야? 포그바에 대한 이런 논란이?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맨유 감독 마지막 때도 좀 문제제기 됐죠 그랬던 건데 후이 파리아 코치의 부재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리뉴 감독의 리더십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능력을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해석할 때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파리아 코치는 포르투갈 출신인데 알루 시작하는데 루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알루 시작하기 때문에 후이 파리아가 맞습니다 근데 이 후이 파리아 코치가 맨유에서 코치하다가 막쯤에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 무리뉴 감독이 선수단의 어떤 장악 능력이라든지 전술적인 능력이 좀 중심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아 코치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갈 리그에서부터 팀을 지도했던 2001년부터 17년 동안 이 파리아 코치가 보좌한 거 선수들의 어떤 컨디셔닝부터 전술적인 것까지 상당 부분 실무를 책임졌던 주인공이 바로 파리아 코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카타르의 알 두아일 감독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되면서 그거 아세요? 코치는 다 바꾼 거? 지금 수석 코치 전술 코치 기술 분석관 골키퍼 코치 다 포르투갈 라인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타르에서 감독하고 있는 파리아 코치 감독은 합류되어 있지 않죠 그 무리뉴 감독의 축구를 이야기할 때 되게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Periodization Tactical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입니다 통합 전술 훈련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무리뉴 감독은 그게 컨디션이건 체력 훈련이건 간에 볼 없이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모든 훈련은 볼을 갖고 통합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볼 중심의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eriodization, Tactical라고 하는데 이 독특한 어떤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파리아 코치입니다 파리아 코치가 팀을 떠나고 맨유에서 좀 마지막 어려울 때 야 파리아 코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파리아 코치가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나머지 보좌하려고 새롭게 들어온 프로트칼 라인들이 파리아 코치의 어떤 부재를 잘 메워낼 수 있을까 혹은 나중이라도 파리아가 합류를 할까 이게 바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체제에서 약간 걱정되거나 혹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는 토트넘의 새로운 호구장입니다 완전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기회를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2차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언제냐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어디냐 요 밑에 나오시죠 시청하십시오 가자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 승대 잘 말씀 Water 승대 승대 정ري αλλά 불안 Un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